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동양북스 지은이 다마모토 주니치, 옴기니 민혜진님의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감정을 우선시 하시나요? 저는 좀 그렇지 못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쓸데없는 걱정과 생각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책 소개를 보면 기분은 습관이다. 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집중력과 생산성이 높고 활기가 있고 실행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을 빨리 처리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나쁜 사람은 딴 생각을 자주 하고 매일 피곤에 절어있고 도전을 꺼린다고 합니다. 또한 결정을 쉽게 못 내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책은 들어가는 말을 비롯해 1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판사 동양북스, 지은이 다마모토 주니치, 옴기니 민혜진님의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1장 지금 기분이 나쁜 건 다 주변 사람들 때문이다. 감정관리는 목표를 이루는 열쇠 기분을 무시하는 사람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누군가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저는 1대1 세션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지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집에서 연락이 와서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가야겠어요. 제가 물어본 건 지금 느끼는 기분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떨린다, 슬프다, 짜증난다, 괴롭다는 감정상태를 말하면 됩니다. 저는 클라이언트의 감정표현을 듣고 싶었는데 예상과 달리 감정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혹시 제 기분이 어떤지를 묻는 건가요? 음... 그냥 그런데요? 클라이언트의 흔한 대답 유형 중 하나로 비교적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분이요? 글쎄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감정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느껴집니다. 매 순간 시시각각 일어나는 게 감정이니까요. 다만 그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감정의 종류 감정은 행복한 감정과 괴로운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감정 사랑, 감사, 호기심, 열정, 관용, 자신감, 고향감, 활기, 자유로움, 평안, 뿌듯함 괴로운 감정, 불쾌, 공포, 상심, 분노, 욕구, 불만, 실망, 죄책감, 스트레스, 고독 독일과 벨기에 사람들에게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은 대체로 웃으면서 기분이요? 당연히 좋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즐겁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당신은 어때요? 하고 자주 묻기도 합니다. 이는 영어 인삿말 How are you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매일 당연하게 주고받는 인삿말 같은 느낌이라 편안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묻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지내는 동안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의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도 의식한다는 것을요. 기분이 좋아야 삶이 즐거워진다. 여러분은 살면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제 생각엔 누군가와 지금 감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이야기하는 일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을 때도 정말 좋아요. 최고네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더더욱 드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직장 문화가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내 기분은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최근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 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뇌와 마음의 취급 설명서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오감 및 언어와 뇌 사이에 상호작용을 연구해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끄는 과학적 기술과 연구 등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질문을 할 때 우리 뇌에는 자연스럽게 공백이 생기는데 뇌는 이 공백을 위협으로 인식해 그 공간을 필사적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이런 뇌의 움직임을 이용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어때?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걸어보세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라 내뱉기 뻘쭘할지도 모르지만 한 번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제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 역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맨 처음에 제가 드렸던 당신의 행복한 감정을 천억에 파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그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야 삶이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내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건 행복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 중 밤과 안개라는 책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은 히틀러 정권 시절 2년 반 동안 나치 수용소에서 지내다 살아남은 오스트라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비터 프랭클의 자전적 체험수기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픽픽 쓰러져 죽습니다. 프랭클 박사도 함께 수용된 아내의 생사조차 모른 채 언제 출소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가혹한 상황에서 사경을 헤매죠. 그러나 프랭클 박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는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자신이 겪은 참혹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와 반대로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바로 생을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직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출소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닥에 퍼졌는데 그것이 헛소문이란 걸 알게 되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좋은 기분일 순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은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갖춰진 뇌의 사고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새삼스럽지만 사실과 해석의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누가 봐도 변하지 않는 것 소자 날짜 시간 사물의 이름 일어난 사건 등 해석 일이나 사람의 행동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예시일 사실 그 사람은 숙제를 기한까지 제출했다. 해석 그 사람은 성실해. 예시이 사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30.5도이다. 해석 오늘 날씨 엄청 덥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은 사실보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해석이 많습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기술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고 이를 활용해서 좋은 기분으로 살아가겠단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분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기분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즉 내가 좌우한다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해 속는 셈치고 한 번만 이 문장을 따라해 보세요. 꼭 소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문장을 떠올려도 좋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 책의 독자라면 어떤 목표를 세운 다음 해내겠다고 마음 먹고 실제로 성과를 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고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람이 하루에 하는 생각 중 95%는 전날 했던 생각들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나는 행복하다 라고 계속해서 되내고 유지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 책을 읽으며 이렇게 말하는 독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가득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바꿀 수 없다고 한탄만 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해석이 빛을 발합니다. 이 기술을 잘 써먹는다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늘 기분이 좋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좋은 기분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루 중에 80에서 90% 정도는 행복한 기분으로 보낸다는 걸 목표로 삼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기분을 바꾸면 행동도 바뀐다. 하루하루 행복한 기분이란 문장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흔히 쾌락을 우선하며 목표를 향해 행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행동력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좋은 기분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합니다. 만약 실행력이 같은 두 사람 중 매일 기분이 좋은 사람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 누가 더 행복할 것 같나요? 누가 더 오랫동안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두 사람 중 동료로 택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일하고 싶은가요? 대부분 기분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뇌과학 분야에서는 이미 흔한 주장인데 좋은 기분은 아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전야가 기능하는 상태입니다. 전두전야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내뿜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창조적인 발상과 장기적인 기억 능력에도 관여합니다. 한편 고통스러운 기분은 주로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되뇌의 변형계가 기능하는 상태입니다. 도전을 거부하고 안심과 안전을 추구하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대처하게 만듭니다. 뇌과학 분야에서도 기분에 따라 행동이 바뀌는 것은 명백합니다. 기분에 대해 뇌과학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분이 원인 사건이나 일이 결과죠.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분으로 지낼 것을 자기 자신과 약속해야 합니다. 감정관리는 목표 달성을 이루는 열쇠다.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고 지칠 때 중요한 결정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판단이나 발언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분이 좋은 상태라면 결단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제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IT 기업 경영자인데 자사의 Value Mission Vision 을 다시 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점차 진짜 자신의 축을 깨닫고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과 마음은 건강해졌고 그 덕분인지 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규모가 커진 Value Mission Vision 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기분이 나쁜 사람이 만든 상품과 서비스는 남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피해를 줍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 떠도는 정보나 서비스 중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는 공포를 마구 부추기며 소비자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면서 관심을 끄는 상품과 서비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게 과연 저뿐일까요? 소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산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 서유럽 사람들은 휴가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일한다는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휴가지에서 내년 여름 휴가를 예약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독일에서는 보통 7월에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일정은 6월까지 맞춥니다. 여름 휴가철은 8월 말까지 계속되는데 한 달 동안 휴가를 내는 직원들도 흔합니다. 평소에 휴가 간 직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미리 업무를 분담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쉽게 대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폴더를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작업 흐름도 되도록 간단하게 합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12월에 휴가를 가는 직원도 많습니다. 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직원에게 직원에게 남은 휴가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사팀에서는 휴가를 다 쓰도록 권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휴가 가는 직원에게 눈치를 주거나 아예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가로 자리를 비운 담장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죠. 사회통념을 바꾸지 않으면 서유럽 사람들처럼 휴가를 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저는 휴가를 길게 가는 독일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하는 건 아닌가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3년쯤 됐을 때 2주 동안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회사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쉬는 동안 내 삶 속에 일과 회사 생활이 속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늘 불안하고 화가 나 있었는데 휴가를 떠나서 생각해 보니 정말로 회사에 필요한 게 뭔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과하게 신경 쓸 때 내 기분은 망가진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헤아리면서 내 감정은 무시했다. 사람들의 기대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마음 상했다. 주변 주변 사람들 비위를 맞추느라 괴로웠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회사에 다닐 때도 주변 사람들과 사내 분위기에 맞추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이 전체나 조직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변명거리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죠. 도대체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자신의 기분을 무시하게 됐을까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독일과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일인 하면 시간과 규칙 약속을 잘 지키며 검소하고 절약하는 빈틈없는 인상이 들지 않나요? 이런 점들 때문에 독일인은 일본인과 기질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라이프 스타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독일은 개개인의 자립과 독립을 일본은 전체에 대한 협조와 동조를 중시합니다.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만 10살이 되면 일찌감치 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우리와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치면 인문계로 갈지 실업계로 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진로는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웅 두 번째는 직업전문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실업학교 세 번째는 기술장인을 목표로 하는 직업학교 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스스로 어떤 길을 갈지 결정하는 거죠. 수업방식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1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 곧바로 집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스포츠클럽에 가는 등 여러 활동을 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죠. 자유로운 만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나는 뭘 좋아할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뭘까 다른 사람과 나의 가치관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학교에서 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화합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예전에 해외에서 잠깐 귀국해서 제 아이가 참가한 운동회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광경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아이들이 단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플라우프를 허리침에 빙글빙글 돌리는데 꽤 질서 정연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아이들이 협조와 연대를 강조하는 교육환경에서 자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익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 때문에 쉽게 기분이 상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과하게 의식해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또 자신이 신경쓰는 만큼 주변 사람도 똑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대에 못 미치면 곧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다시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분위기 파악하기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맥락 문화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짐작하면서 의사소통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고맥락 문화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죠. 한편 저맥락 문화는 그냥 속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독일은 대표적인 저맥락 문화입니다. 독일인들은 직접적이고 알기 쉬운 표현과 이론을 선호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습니다. 사실의 근거를 두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인들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의문을 품고 애초에 왜 부서가 있는 거죠? 처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흔한 일이죠. 대놓고 비판했을 때 그 사람 얼굴에 먹질을 한다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이 철렁해질 만큼 눈치 없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죠. 물론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의 근거를 두고 논리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지각을 세 번 한 사람에게는 이번 달에 세 번이나 지각했는데 맞습니까? 지각한 이유가 뭐죠? 라고 묻습니다. 너는 진짜 시간을 안 지키잖아 너무 게을러 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은 어떤가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한 달에 지각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때문에 지각을 했는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속으로 저 사람은 너무 게을러 라고 멋대로 추측해버립니다. 40대 대기업 관리직인 제 클라이언트는 매일 회사에서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상담을 공부한 분이라 그런지 상대방 기분이나 태도를 파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섣불리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기분 상태를 질의 짐작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이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신경 쓰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요.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불편해도 참고 넘겨요.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몸이 너무 피곤해요. 몸이 부서지도록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고통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애초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일했던 벨기에는 플라망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언어를 바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은 나와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에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집 앞에 난 잡초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집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초인종을 누르고 주의를 줄 정도거든요. 제 고향 나라에는 야쿠시지라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 스님의 설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새해가 될 때마다 찾아갑니다. 그 설법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쥐었다가 펴보세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 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니 뜻대로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 마음이 통했는지 사람들은 전보다 더 자주 제 말에 따라 주었습니다. 기분은 전염된다. 일본 사회에는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 클라이언트 중에도 너무 바빠서 힘들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중 한 분과 나는 대화입니다. 나 괴로운 상태로 일하면 업무 효율이 안 나는 걸 누구보다 잘하실 텐데 왜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그건 저도 잘 알죠. 근데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나 그러세요? 근데 요즘 팀 분위기는 어때요? 클라이언트 음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나 직원들 표정은 어떤가요? 클라이언트 시무룩한 것 같아요. 나 기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시무룩한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하면 팀원들도 영향받을 거예요. 바쁘더라도 먼저 기분을 좋게 바꿔보세요. 직급이 오를수록 부담감도 커진다는 건 저도 잘합니다. 시무룩한 상태로 바쁘게 일하는 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노력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욕구가 크기 때문일 수도 있고 회사 분위기상 바쁘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상사의 기분이 언짢으면 팀 전체 분위기도 안 좋아집니다. 제 조언을 들은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깨닫고 억지로라도 자주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팀 분위기도 회사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에는 거울 유런이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다른 사람이 하품하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 하품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거울 유런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한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줄 모르는 갓난아이가 말문이 트이는 것도 이 거울 유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듯이 기분이 좋은 사람 주변에는 기분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또 좋은 기분은 주변에 전염됩니다. 그러니 좋은 기분으로 지내는 사람을 칭찬하는 문화가 정착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데 가치를 두는 사회로 바뀌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을 차게 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만큼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은 쉽게 깨집니다. 자율신경을 이루는 교감신경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좁혀 혈액순환을 늦추고 체온을 낮춥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우리 면역체계는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과 관련된 단어를 볼 때 실험자들의 체온은 골고루 높아졌고 우울함에 관련한 단어를 볼 때 체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는 우리의 감정과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문장을 떠올리며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보세요. 꼭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장 일 잘하는 사람들은 왜 기분이 좋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금방 괜찮아지는 방법 다툼을 피하는 마법의 문장 좋은 기분 우선법 연장선으로 다툼을 피하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한마디를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언급한 클라이언트와 세션을 진행할 때 이 한마디를 덧붙여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는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킵니다.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기본 방어자세인 가드를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가드를 내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가드를 내립니다. 애초에 회의실은 경기장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이기기 위해 회의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문장은 상사든 부하직원이든 누가 써도 효과가 있는데 특히 상사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함으로 꼭 한번 써보세요. 어떤 일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능 문장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 주변에 성공한 분들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더군요. 이런 분들은 감정상태가 좋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눈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더라도 일단 말해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어떤 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문장입니다. 모든 일을 당연하지 않다는 전제로 바라보면 감사한 일만 가득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도 줄여줍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해주면 전보다 더 행복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착각 여기에서 착각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 할게요. 많은 분들이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에만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겐 모자란 부분을 의식하고 부족함을 채워 생존을 유지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한 한 클라이언트는 대기업 중역인 아버지한테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말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들었다더군요. 어린 시절 클라이언트의 마음속에 싹튼 것은 나는 뭔가 부족한 인간이다 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학력 운동신경 인격 등등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죠. 그 덕분에 사회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괴로움을 느꼈고 결국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MRI 검사를 해보니 뇌신경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성공과 연관지어 부족한 것을 채우면 성공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거나 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통스러워질 때까지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이상반응까지 생긴 거죠. 이렇게 지나치게 자신의 부족한 점만을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단점을 발견했다면 그 깨달음에 감사하며 내 기분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또 다른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그는 대기업 경영 간부인 40대 남성인데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면 너무 괴로우니까 일할 때는 아예 감정이라는 것 자체에 신경을 끄는 거예요. 일부러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군요. 저는 그에게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도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처럼 그대로 회사 생활을 하고 싶은지 만약에 지금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회사에서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의논했죠. 그러자 그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버려야 한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괴로운 이유는 혼자 멋대로 착각했기 때문이란 것도 이해했죠. 그 후 그는 이직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더 이상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동료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자신의 기분을 우선한 거죠. 수개월 후 이직을 결정하고 사표를 제출한 그에게 회사는 연봉 인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내 기분을 우선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일 겁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 버리기 결정은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행위는 여러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름으로써 망설임을 없애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불안을 느낍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나 공포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나 미래를 떠올릴 때 생깁니다. 과거에 비추어 미래를 상상할 때 불안은 더욱더 커지죠. 그렇다면 불안과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과거나 미래를 떠올리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일어난 상황에 대해 단호하게 결정한 다음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로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지금 내 상황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불안과 공포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어진 일을 척척 진행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체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떤 일이든 미루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합니다. 일단 결정한 다음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 잡념을 떠올릴 겨를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것이든 미루지 말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마음먹은 일은 꾸준히 행동해 보세요. 만약 결정을 내리고도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결정과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 그 결정이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